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이게 있다? 네, 물론 인맥, 돈,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건 쉽게 만들 수 없죠. 나만 노력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분들은 성공적인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90일간 게임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죠. 자세한 사항은 안내 글을 보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게임처럼 여러분에게 습관을 만들어 드립니다.